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아파트 15층 창밖으로 던져서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 여성은 남편과 싸운 뒤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. 서상희 기자입니다. 아파트 단지 화단 인근에 흰 천이 덮어져 있습니다. 경찰이 주변 수색을 합니다.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기가 아파트 단지 1층에서 발견된 건 오늘 오전 6시 20분쯤.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. 경찰은 살인 혐의로 아기의 엄마 25살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. 여성은 오늘 오전 6시 15분쯤 아파트 15층인 자신의 집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여성이 남편과 부부 싸움을 했고 이후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요새 한 며칠 계속 싸우더라고 그래요. 잠을 잘 못 잤다고. 여성이 남편은 집으로 돌아온 뒤 아기가 없자 아기가 떨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사건 발생 이틀 전에는 가정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됐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. 지난 1일 새벽 여성이 직접 가정폭력이 있다며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두 부부가 사건 처리를 원치 않아 종결됐습니다.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2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. MBC 뉴스 서상희입니다.